히힛 아무나 랜덤 초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헉! 뭐야? 레벨이 500인거야? 그럼 내가 있어야지 레벨 500이에요? 500이면 많이 한건가? 야 가자! 나 돈 모아야돼 박스 먹어야돼 퀘스트 완료하면 줄듯 어떻게 되는거지 근데? 잠깐만 빠데 가야되죠? 어떻게 없애 이거 재팀차 재팀차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뭐할까요 여러분들? 초반이니까 좀 재밌고 쉬운걸로 나 다섯판만 하면 돼 맞죠? 아 맞다 친추해야되는구나 아 나 우리팀 친추해야되죠 누구 친추할까? 아 위피 위피 친추 돼있지않나? 이사람? 얘 걔 아냐 우리 옛날 막내 아냐 막내 나랑 친추 돼있을텐데 얘네 오보치 막내 아냐 친추 돼있어서 그냥 해도 되겠다 뭐할까 뭐할까? 나 이렇게 못냐 캐릭터가 없어 도살자 재밌나? 도살자 날까? 어? 카라짐 이거 수도사죠 아군과 함께 뛰어들 수 있다 어 요거 한번 해보자 재밌어보여 콕스 카라짐 아군에게 아군이나 저게 전력질주 천상의 숨결 회복 힐러야? 이거 힐러에요? 힐러를 안해 힐러치소 왜 힐러야? 공격 쓰고 싶은데 줄친? 뿔 크으 inequ 트롤 왕 줄친 원거리 암살자 나쁜 남자 나간대 도끼를 던져 피해를 주고 표식을 남겨 películ 세지고 환상의 도끼를 던져 bringen 적을 누르게 کا고 정실집중에 생명력 회복하고 생명이 낳을수록 공속이 빨라지고 바다이징이 corners 불쌰산대 단두대 트롤 갈게요 트롤 역시 트롤 했지 캐스트 확인하라고? 어떻게 확인해? 이건가? 캐스트? 게임 3번 승리하면 600원 주고요 야 그거 보석은 안줘요? 나 디바스 하고 싶은데 저격해도 좋은데 방풀은 하지 말자 이거 방풀 없잖아 근데 이거 방풀 없죠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500렙도 있어 400렙 저기 보세요 200렙이 최고야 이겼어 어 방풀할 껀덕지 없지 이거 오토베어님 그러네 형님 월라 아니시나요? 월라인데 줄진 했다고? 접었잖아 자 그리고 줄진은 호드가 아니야 줄진은 추롤이야 추롤 더러운 추롤 맞네 더러운걸 골라버렸네 어쩔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라는게 그런거죠 네? 오승하려면 어쩔 수 없어 아 월라 캐릭터가 없잖아 아 있네 말프리온 월라로 들어왔다 치자 아씨 똥말 아 똥말했네 그럼 여기 시공속이야 올라오드가 없다고? 멋지고 여러분들 1 2 3 1 2 3 멋지고 아 바리안? 아 나 바리안 하고싶었는데 아우 하지도 않 하지도 않으면서 조용해라 이깁시다 5 4 3 3 3 1 정영공격시 공격전진가? 정투를 시작한다 저는 어디가요? 바텀가요? 탑가요? 나 잘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려주세요 오우 도키 좋은데요 아 원거리 와 원거리 안살자 아 나 뭐야 아 살려다 흐하 정신집중 힐 엉거리 안살자 자 하나 청리밖에 이것물 Rebecca 광전사? 사용하면 3 방전조칭이다 때릴때마다 소모 획득 한명 복하야되는데 내가 그냥? 방전사는 급할때만 싸울때만 힐이 있어도 좋은데요? 먹고 아 뭐야 뭐해준거야? 켈타스한테 죽었나보냐 아이씨 원거리 암살자랑은 뭐야? 좀 어려운데? 조카 쟤 빨리 빨리 도와줌 오 나이스 겐지 오바합 방전사 방전사 꺼주고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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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시는거일 어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뭐야 이거 호롭은 녀석이건 뭐야 아 포토캐롯러쉬 아 바일런 죽는다 하하하 뭐야 저기 포토캐롯러쉬 1,2,3 멋진거여 야 원딜이야 어어 1번이나 2번 야 근데 W가 생각보다 안쎄네요 내가 저번에 했을때 맞았을때 되게 아팠는데 왜이렇게 안아파 여긴 내가 맞고 아 이거 거미 모아서 거미왕 소환하는거 아닌나? 아 이거 풀오브 왜이렇게 쎄 아아 아 뭐 뭐야 포토캐롯러쉬 왜이렇게 안나나 이거야? 뭐 왔다 무서운데 이거 침착해 침착해 아 저거 이거 2번? 이거 2번 찍어요? 보울은 뭐야 이씨 3번? 무호함? 완전 강선생처럼 가자는거야? 침착해 저거 못하겠네 마나 너무 없다 나도 닫혀야지 아 아 아 아 소 내꺼 보석은 어딨지? 어 내꺼 보석 아 4개 있구나 4개 체력 옆에 있군요 받쳐 받쳐 오케이 도와주네 깔핀대제 궁속이 증가하는게 좋나? 하 밀어 밀어 무시우다 집착해 8레벨 싸움할듯 내가 원고리라 사우듯 그렇지 뭐였어? 와아 까비 가즈 딩고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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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하지 말고 텍타스 조심하고 9레벨 피 차는건 뭐야? 힐주는건가? 뭐야? 아아 걔네 힘들댔다 아아 방금 뭐야 궁이네 저도 궁찍을 수 있는게 타스틱고 할까요 아니면 단두디 할까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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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벤지궁이었어 되게 약하다 아 아 무적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 뒤키고 그냥 달리는거네 딸피로 그쵸 무적이니까 아 안전강전사군요 트롤의 강전사 그쵸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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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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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고 딩고 도망 딩고 흐흐흐흫 딩고로 살았다 지금 나만 죽이고 뛰라 그랬잖아 그쵸 딸피 남아서 sat 네 조심해 깨타스 조킥 은구이 공물 위 키는 왤 맵게 약해 잘 맞추기도 했는데 맞어도 별로 안달아 더블기 맞추기가 힘들군요 맞다하도 내가 주력 딜러야 도끼 잘해야돼 오 맞다 요렇게 도끼 던져버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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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범 도둑 도둑 제青 ladies 그 자신에게 모든 이속불가 다시 딩고 아아아아 네 뚱뚱뚱뚱뚱 훔쭉해얘이익 아! 다시 된거 뭐... 뒤갈때 못쓰겠는데? 맞을때 쓰는데 금방 끝나서 전화서 야 몸에 목... 어 불닭온다 불닭! 니 혼자 당하세요 아 이거 W 잘 썼어야 되네 아! 좋았다 그래도 야 이거 지금 잘하는데 저 잘하죠 저 괜찮지 않나요? 딜 어 공성피해 여웅피해 여웅피해 1등 내가 그냥 프리딜 넣었구만 그냥 나네 나 엔드피 나잖아 이거 아 W만 잘 맞추면 좋겠는데? 크오미가 좋아요? 아스티온이 딜금이라고 잘하는거라고 딜... 딜 안 높은거보단 낫잖아 그쵸? 어 룰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아 이거 아 궁 눌렀는데 켈타스가 날 띄웠네 아 까비 까비까비 궁만 눌렀으면 대박이었을텐데 광선사 공격속도 증가 추가회전 뭐 찍어요? 아니 나 띄워지는데 띄워진 상태에서 무적 아닌가봐 거기서 딜이 들어오나봐 방 밀려 없이 이겼나고 제가 저쪽에 주요기술을 다 뺐으니까 스킬 싸움이죠 이거? 어? 형 왔다 아 겐지 클증 은근히 아타 지구 인원한거 오신거다 정절했어 내려오느라 거미 시렁드라 잠깐 자려고 누웠는데 2시간 가까이 으어어어 크 espa 컵 ㄱ 아아 앱 아ㅏㄱ 아 Tampa 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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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았어요 딩고에요 쿵뺨 저거 무적이야 뭐야 디아블로 저거 디아블로 자꾸 무적돼 어? 뭐야 무적이야 아아 힉라씨 어떻게든 디일인가? 힉 힉 힉 힉 힉 힉 억짤이 뭐야 힉 힉 힉 힉 힉 나 보석 하나도 없네 힉 힉 힉 힉 힉 이거 뭐야 이거 바닥 어어어 안되었네 FLEEJAS DINGO 시작! 학습을 시작! 오케이! 따스코 동료실 생명력 회복 밀어버려 밀어버려 공소 왜이렇게 느리지? 아까 대빨랐는데? 불을 치유해 뭐죠? 마음에 드는걸? 위에 못내 모드머리? 피가 없었으면 빨라졌어? 어쩐지 자리가 안쪽겨서 딜러라서 이쪽에 있어요 오! 나이스! 저게 잘하네 저기 타올에 콩콩따 잘하네 우두머리 왜 안나오? 나 불타고 있는거야? 후루타고 또 어려워 되물찌 요기 ident 멋지다 iale 쿵쿵쿵쿵쿵쿵쿵셏 오호옹 웅 우울 뻔했네 잉 열 개 받치고 견지 너무 빨라가지고 쫓아갈 수도 immunity 제가 영웅들 다 했습니다 공성피해도 꼭 제가 다 했어요 나 혼자 들이라네 이거 지금 힐러가 둘의 탱커가 하나라서 그런가봐 그쵸 탱커 둘의 힐러 둘의 딜러 나밖에 없는거지 지금 이거 바닥 어떻게 없애서 도망가 도망가 올라가 디바 어딧때까지요? 다섯판 뭐야 야 우리 팀 한 명 튕겼어 어떡해? 야 빨리 밀어 들키지 않게 아 뭐야 왜 터지? 살폭? 살폭이야? 아 나 다스티 잉고도 있는데 뭐에 좀겨 아 살폭이야? 엄청나게 안보이는데 살폭이 정의 타우렌 족장 인공지능 살폭 터지면 옆에 그 전염되는거 찍었나보네 좀 이상한 소리 크으으윽 소리가 나가지구 야 우리 한 명 튕겼는데 언제 오냐 딜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때리면 딜이 안나오고 피가 없지 않니 타스딘고 아니면 그냥 순삭 딱 나오고 그냥 평타로 치다가 그냥 피좀 달면은 켜야되는건가? 그냥 평타로 치다가 그냥 피좀 달면은 켜야되는건가? 뭐야 불자 우와 도끼 맞추고나서 평탁? 평점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Q를 맞춰야되는구나 아 뿌어시 아 흐흐흐 Q를 마치고 평타를 마치고 퓨흐흑 흐흐흑 Q를 마치고 이두머리 잡고 맨 뒤에서 뒤로 paper 제가... 억 저게 지금 없어 프로브 이 자리 안좋아 어디로 가라고? 나보고 어디 가라는거지? Q 맞추고 평탄을 매겼어야 되는거구만 이제 알았어 추가 효과를 몰랐어 야 먹었어 야 살뽕 소리 나는데 또 누구 몸에 살뽕 있어 살뽕 살뽕 어이 공속 타격감이 있는데 이거? 화면 고정 푹 한게 아니고 스펙스파이 계속 눌렀어요 이거 습관이야 습관 여보 응 불쌍?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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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살포 이거 우물 쳤어야 되는데 아 너무 기분됐네 설마 이거 지는 거 아니죠 어 살포구 너무 쪼금해서 안 보여 어 그냥 궁 쓰고 핵 때렸으면 되는데 좀 죽일라다가 이 스케쳐 오오오 백도한다 하지만 피가 차고 있네 오오오오오오 이거 다시 들어오네 어어 어이거 지 나갔어 어 어 아 와 역시 역전이 잘 되는 게임 한 번 실수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못 밀었는데 와 이게 팩 1점 쎄었어야 되는데 아아 내가 그것 좀 친다 이 팀 다 잘했는데 제가 너무 잘 못했네요 죄송해요 왜이랍니다 어석쟈네요 어석쟈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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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죠 디바 디바도 나와 아, 뭐 스프레이야 지금. 오버워치도 아니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대가 안 되지? 뭐야 이거? 이 무티커. 뭐요? 오우? 다 초대했나? 왜 초대 안돼. 네, 뭐할까? 이게 네 팟 남았다. 참가 임시하면 돼요. 나 렉걸리는거 같애 채팅템에 렉걸리는거 같애 크로미가 좋다고? 얼라 해야겠다 엉글에서 폭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마법사용 암살자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크으 나네 어? 얼라의 명맥을 이어서? 잠깐만 나 그것좀 탈거 오니콘해야지 내가 아까 음성 뭐 해달라 그랬지? 맞다! 친추 안했다! 친추 친추! 친추 친추 받어 지금 파티한 사람 친추 받으세요? 에? 719레벨 794레벨 저쪽도 아 루센스에? 루센스 있어? 아 있네? 뭐야 아 됐네 루센스에 있네 아 다행이네 친구가 한 명씩 들어가 있어 아까부터 다행이네요 여기서도 루시울을 해 초갈이다 초갈 모래 모래 강타 모래를 발사해서 모래를 발사해서 모래를 발사해서 정가는 없다 이거 크롬이 근데 용인가? 원래 아니고? 용의 숨결 아 그래요 한번 해보자구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더 이게 뭐야 처음부터 1.5초 후에 피해주고 1초 후에 피해주고 2초동안 시간정지 미래의 단연 크롬이는 아군보다 2레벨 더 빠르게 특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여기 하나무라네 여기 하나무라네 우와 이거 그거 아닌가? 그 천둥망가? 뭐였지? 천 뭔데? 와우에서 그건데? 전시식 잡기 되게 까다로웠는데 저것도 있네 포킹 캐릭터야? 아 그래 2번 아니면 3번? 2번? 여기 여기 하나무라는 어떻게 아닌데요? 천하무적 아 천하무적은 아닌데 뭐였더라 총수 망가려 예측샵 갑니다 이거 뭐야? 맞고 있는거야 이거 Q? 아 아 아 아아 안맞는데? 되게 아 W 되게 늦게 떨어진다 아 3번? 용의숨결? 이게 바닥이 그 켈타스꺼랑 좀 비슷하네 여러분 늦게 떨어지는거 아니야? 켈타스꺼보다 더 늦게 떨어져 이 스플링은 뭐야? 이 스프링은 뭐야? 어 이 스플링은 뭐야? 덫을 넣는다 응신 시간정지? 아 시식이구나 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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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questo 민서경 아무역 아무역 맞고 있는걸까? 아.. 하.. 1번 정조선 아주 못다니깐 카메라 카메라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거라니까? 맞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맞았다 별로 세지도 않아 화물 밀어 화물 너무 예측샷이야 맞았다 어 뭐야 우리 편인줄 알았어 와드 뭐야 다 보이잖아 나쁘진 않은데 크로미? 귀엽고 저게 화물이 폭격하냐 화물 각자 화물 있는 거군요 이 가운데 건담은 뭐야 궁은 뭐죠? 궁 아직 안찍었는데 얘는 궁 8레벨에 찍은거야 대박 하아 그걸 알아보잖아 인기야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요 릴리다 나한테 붙잡거든 1...뭐 감속 뭐 뭐 뭐 지금 빨리빨리 다 풍리야 1번 감속 지대인가보다 이거 슬롱 느려지게 한다 범위가 넓은 슬롱 딜이 되게 묻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꽤 들어갔네 다행이다 아씨 뭐야 이놈은 누가 잡고 미는거야 내 공을 쓰는데 W를 쓰셔도 돼요 헤프 툭 깜짝이야 깜짝이야 정말 훌륭한 치유였어요 아 나한테 안 맞는다는거지 궁을 껐다 켰다 하는거구나 어쩌지 브리드라인 계속 유지군요 오케이 알았어 으음 마나가 초당 4 일단은 이제 알겠어 나한테 안 맞는다는거지 나한테 안 맞는다는거지 너무 예측이다? 파워도 없고 용인가 이거? Q는 진짜 안보이 됐으면 좀 맞겠다 멀리까지 나가니까 그쵸? 이 Q는 미니언 안맞는건가? 이 Q는 미니언 안맞는건가? 모래 강타 및 용의 숨결 사거리 증가 사용시 무적? 무적? 무적 완전 사기아니야 이거 뭐야? 왜 스킬이야 이거 무적이? 아 아 아 아 uder 와 누르면 다시 풀리는건가? 아 그래도 잘 버텼다 그쵸? 나이스 잘 버텼다 그쵸 야 7천명 완전 사귄데? 게다가 누른다 풀수도 있어요 1분 쿨해 완전 사귄데? 가자 가자 진짜 다양하구나 스킬 찍는거에 따라서 얘네도 허벌 막아야 돼 어떻게 막아? 막아봐 Q랑 W를 포킹 밴드쿨 막 웃어 돌아다니는데? 오오오오오! 악마! 와우! 쫀나 눌렀는데 와아 할수 있었는데 발동 안되나? 아 이거 안좋은데? 좁냐 눌렀는데? 바로 발동 안돼 안좋은데? 차라리 내가 하네 막아 막아 내가 딜을 더 넣어야 돼 딜이 너무 작아 아까 줄진에 비해서 너무나 딜이 없는 것 적의 황리 합격하냐 적을 없애시오 당장 적의 황리 다시 되지렸으면 아즈모단 기술이 좀 뭔지 모르는 저 리밍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던젠이 아 아 아 아 뭐해 자꾸 밀어? 아 아 아 아 이거 아주보다 왜 안줍냐 아 내가 딜을 하고 죽어야 돼 딜을 너무 못하는데? 멍굴에 적중시 재사용시간 감소 사용시 양자급상 모래 강타 점수 시 기술 위력점 정보 정보 뭐 찍어? 3? 3번? 3번 안 돼 누를 거 너무 많아 아 초갈이야? 어쩐지 스킬 이상하더라 아주모단 농공같이 생긴게 아주모단인데? 하하하하 아 아 초갈이야 아 아까부터 자꾸 초갈초갈 무슨얘기 하나 했냐 아무리 봐도 아주모단인데 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안보이는데서 계속 큐포킹만 해? 큐W? 아 안다 아 아 저 초갈한테 당했네 초갈로 오 좋다 좋아 중소 잡았고 오오 칼 쫓아 오오오 좋아 일리다 일리다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초갈이 와서 계속 죽여 이건 팀원이 자리에도 딜러가 없어서 못이긴다고? 맞아맞아 지금 보시면은 리밍이 5만인데다가 2만4천밖에 안되서 딜을 너무 못놓고 있거든? 어떻게 피하지 근데? 완전 딜있어 완전 딜 매길라고 하지 말고 완전 완전 딜있어 니은 크롬이 날리는거봐 귀여워 ㅋㅋ 날리는 거봐 화anned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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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h 저거 조합 적의 화물이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 으아amm 오 어떡함? 부자를 못 Chance harCS 어윰 få갈 붙여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여기서 아까전에 좀 계속 딜했거든요? 들어갔나이디? 돌resse 좀 들어갔나 모르겠네 울리면 빼고 그냥 큐만 해야되겠다 방금 타워랜이 궁을 잘 써가지고 더블줌 매기로 들어갔다가 초과 라테 당했네 또 이 짓이 있을거야 그래도 할 수 있어 이거 막아야되는데 타워 저 2단까지 붙어가지구 아아앗 딜하다보면 저거 한복판이지? 딜하다보면 저거 한복판이야 아 나 이거 너무 못됐다 딜하다보면 너무 앞으로가있어 어렵다 어려워 죄송합니다 두번째 죄송하니 초과리 아 잘했네 바람을 지배하느라 바람을 지배하느라 딜하르트 좋아하는 현명에게 대살따 상상드립니다 한번 이겨야 되는데 두번 2연패거든요 2연패? 안되겠다 죽게 가야겠다 쟤가 좀 잘 모르는 애 해서 그래요 딜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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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는 캐릭터 하면 돼 걱정하지마세요 딜하다보면 τικ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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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됐죠? 매끌려 이거 안꺼져 이거 채팅창이 안꺼져 망가졌나 봐 채팅창 됐다 스으으으으으읏 엘리딸 할퀴 공탕이형 랩이 실화입니까? 채널에서 어떻게 나가요? 이거 채널 렉걸리거든가? 아, 태양이다 됐다, 렉 안걸린다 너무 도배들이 많으셔서 뽑을때 다시 들어갈게요 아누마라 아르타니스 퀘스트 발리라? 발리라는거야 마무리 절개 은시남살 재밌겠는데? 아르타니스 하자고 그중 저거 진렬 아닌가요? 좀 파워한거 하고 싶은데 파워한거 쉬우면서 파워 센거 없나요? 첸 하자 첸 구르기 합시다 구르기 도살자 해보라고? 도살자가 땡기기 있는 앤가? 땡겨오기 있는 앤가? 그랩? 아닌데? 이놈 그냥 때리는 놈인데 그냥? 아 그놈은 누더기야? 그냥 하자 애들 다 준비했다 얘도 좋아요? 얘는 타켓 받고 돌진한 다음에 그냥 막 펴면 되는거죠 자살자 이거 다섯판 금방 하겠다 나 지금 벌써 몇판이에요? 나 벌써 세판째 아닌가? 이거 하면 두번밖에 안남네 헤엑 뭐야 1000레벨이야? 와 이거 히오스는 존재했네 진짜 히오스 해달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구나 아니 우리편이 아니네 아 저쪽편이구나 어쩐지 우리편은 700레벨 700이면 얼마나 하는거야 700 용봉탕님이 700이네 저쪽은 1000레벨이야 졌다 너무 레벨이 높아 너무 안될거야 나도 93이긴 한데 우드릭 루카가 3이 3이라고? 아 저분이 3등이에요? 뭐 실력으로 3등이 아니면 레벨이 3등이란 얘기 아니면 랭커라는거야 3등? 뭐가 3등 레벨이 3등 아니면 실력이 3등 금화 3등이라고? 실력이 3등이야? 클났네 하아 클났따 아니 왜 금화가 빠데를 돌려면 무섭게 프로에요? 아 그래요 저분? 클났네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도 안되겠는데 멋지거요? 봉탕이형 때문에 준다고? 아 그래? 빠데도 이게 MMR이 있나본데 도살장 사망시 고기송실량 감소 전투를 시작한다 신출끈기 느려지게 하구요 적에게 피해를 주고 낙인을 찍는다 회복 낙인찍은 다음에 그거 막 때리면 피차나보네 이 스킬이 돌진 저지불가 충돌하면 1초 기절 엄맛 엄마 너 많아 여기 근접인가 보다 여기 4명이나 있어 가끔 야 금화 3등 혼자서 더 다 맡으려고 저기에서 때리기 싫어 우리도 4명 됐네 나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냐 근데 뭐 때릴수가... 어... 아하! 아아... 하아... 아 뭐 자꾸 이상한 불같은거 붙여 아 짜증쌈 낙인 어디갔어? 도진했네 우리 낙인도 평타를 때려야 낙인 찍혀주는거야? Q평? 나 하는거 없이 없이 걸어다니고만 해골 아 저거 죽었다 바리아 잡았다 아 도망가 도망가 아아 내려온다 그만 랭킹 사미 내려와 라가나로스야 뭐야 라가나로스 무섭다 어어어 다굴 다굴 그러.. 뭐야 죽었네 안죽었어? 죽었죠 다굴에 장사가 없다니까 응?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거였나? 아 맞다 이거 기억난다 어 그거 먹는거 2번? 그거 큰거 왕따시 먹어야되잖아 그쵸 왕따시 먹는게 제일 점수 많이 주잖아 오른쪽 밑에 점수 왕따시 쟤네들 왜 안내려왔지 포기한건가 이번거는? 왕따 골 hå 돌집 멀 stick 오케내가 죽였다가 하학! 내가 세계 랭킹 3등 죽였어 아! 아아아앜 도착당하 σ 으아아역 하하하 하하야하 하앜 하앜 봤어? 막 내리라고 막 내리라구요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 어떻게 먹어? 고기 어떻게 먹어요? 고기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나? 고기 어떻게 먹어? 알아서 먹어지는건가? 콜램들아 같이 일어나거라! 죽이면 땅에 나와요? 아 집어야돼? 이거 봐 집어져있는데? 아 이걸로 추가 공격력이 되는거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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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야되나? 이거 바닥에 고기야 이거? 빨간색깔 고기구만 이게? 이게 고기니 아하 이게 고기였구만 흠 애들 탑으로 다왔는데요? 어떻게 이거 탑으로 다왔는데? 이거 봐 오케잇 바닥 뭐야 이거? 바닥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데? 뭐지? 나 이렇게 피가 막 계속 담? 고기 고기 아맞다 고기 또 안누졌다 고기 까먹었다 지금 아직도 떨어져있을까? 고기? 나의 골렘들이 쓰러졌다 나의 골렘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거 죽으면 고기가 날아가는거야? 그래서 아까 그거 찍었죠? 고기 반만 떨어지는걸로? 그게 그거구만 돌개병 잡아서 먹으라고? 돌개병이 뭔데? 큰 놈? 요놈들? 고기! 고기 스택을 많이 쌓아야 더 세집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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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 먹을때마다 공룡이 1이네 다 먹으면 125 평타에 125 추가되는 굉장히 강력한거네 그래도 도살자야? 순선한 프라이스밍트가 필요하네 트레이서는 되돌리기가 있어서 이 스킬이 안통한다 풀탐도 기는데 트레이서한테 절대 박지말고 저 금화 3능있죠? 저 녀석한테 박아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긴 하네 일단 나랑 1대1하는거 자체가 이딕이야 게이득 나를 받쳐서 저 녀석을 묵는다 고수니깐요 저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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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밀고 들어갔대, 오케 여기 먹고 들어갔어 고기 86개나 모았어 엇, 아 맞다 일로 들어가는거지 10레벨 됐거든요 일정시간 화로구이 흐하하하 적형, 영웅 하나를 말뚝에 묶음 뭐가좀, 고수있어서 말뚝 묶는것도 괜찮은거같은데 안좋은데 이거 2번 공은 써진건가 망했네 마그나루스가 순간 사라졌어 내구기, 이거 다 내구기 마그나루스 말뚝을 던져 1초 가장 가까이 있는 적에게 묶는다 피해를 받고 말뚝에 묶는다 던지긴 던졌는디 마그나루스한테 마그나루스 왜 졌지? 가서 방해해야되자 아니 형님 자살자라니요 어? 안먹었는데 얘네 아직? 방해 안해도 되는건가? 얘네 왜 안먹음? 엉 칼 공격 파티 랩 랩 랩 이런라니 플레이너라니 랩 기회로 랩 랩 랩 아 맞다 라가노스 가본 라가노스 죽어 아 뭐야 나 아아 뭐야 이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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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몸이 이상해졌어 누가 나한테 좋은거 써줬나봐 아 이제 먹으면 돼 아 뭐야 아이씨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 도착하자마자 도착 OC 어디로 가자는겨 위에셋 위에셋 오 뭐야 볼링봉 저 라흐나스 계절인가 본데 프라씨 골렘 나 아아 국딜 당하는데 나? 가로날 도끼 누가 나한테 정지시켜주는데 왜 좋냐 같은거네 1번 완전 고기 반개인데 나쁘지 않아 야 고기 많이 안 떨어졌어 수나 더블 한 번 썼어 궁이나 던지고 죽어야 돼 그쵸 와 나이스 트리번 사기야 이거 땡기는 거 있어 형 간다 형 궁 있다 군살자의 어린양 형 왔어요 기다리세요 침착하세요 으아 으아 꿋꿋꿋꿋 어이 신선한 고기여 아노시 잡았어 됐어 이거 진짜 안탔잖아 무식한 완전 무식한 캐릭터네 이거 아~~ 오바요 아니 근데 탱크가 챙겨서 몸은 살살 녹네 물질이 연한가봐 오바였죠 되게 살 빨리 녹는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바했네요 등치는 커서 좀 버틸줄 알았는데 방어력 기술이 하나도 없고 낙인을 찍어야 때릴때마다 75%의 피해를 회복하니깐 때릴때 들어가서 W 박으면서 들어가면서 평 Q 평 Q W로 계속 피 회복하면서 붙어주는거죠 한 놈만 패야되네 한 놈만 그쵸 피 많은 놈 패는것도 괜찮겠네요 가로날 도끼 찍어가지고 그 놈 때리면 주변에도 같이 광역 데미지 들어가잖아 스플래시 데미지 그쵸 지금 저쪽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될 놈이 누구에요? 라그나루스 라그나루스만 잡으면 되나? 잡았다 라그나루스 라그나루스 아니네? 와 더블 찍으니깐 버티기능 진짜 잘 버티는데 방금 라그나루스 아니야 그거? 연락큰 라그나루스 잡았는데? 잡았듯이 아닌가봐 기술인가봐 적군 이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면 더 못해 원래 그러거든 잘 모를때도 잘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더 못해 와아 바리아 궁 대박 야아 이거 나 없이 이기나요 이거? 와아 이겼어 내가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겼지? 내가 아까 중요한 스킬 다 빼놨어? 난 없이 남겨놔 내꺼야 여겼어 안에서 잡으세요 다 어디감 안에서 뭐하고있나봐 다들 작업해야 돼 이거 몇 개나 먹었지? 26개 다 어디갔냐 좋아 이거 광역공격 광역으로도 피찰나나? 어어 살려주세요 아아 저 살려주세요 아 아군한테 돌지면 안돼 사람 살려 이거 집 어딨어 들어가는 집 에이 아아 거기 애들이 나오네 괜히 나 혼자 들어갔네 애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 다가있다 무조건 그냥 옆에 붙어있어 감자구이 옆에있어 감자구이님 바리안이죠 바리안 캐리건 옆에있어 갑자기 애들 다 들어오네 이거 보이나? 오? 片장구이 수리는 165개 수리도 아 뭐 공격력 있나? 밑에 건 왜 0이지? 개쎄져 그 다음부터 안 없어져? 아아 그래? 아아 녹아버렸다 W 찍지도 못했네 불 썼는데 W 찍지도 못했어요 아아 완전 쓴딱딱 애들이 정사력이 뭐 우리가 뺐어야 되나? 지금 방금 핑 소리가 빼는 소리인가? 우리가 좁은 지역 싸우면 불리한가봐 진입각을 뒤에서? 중력패나 응기 아니면 안돼? 아 탱이 아니야? 아 그래? 그냥 제일 늦게 들어갑시다 내가 자꾸 제일 먼저 들어가서 죽는 건데 바리안 닌이 들어가는거야 내가 받은 피 나그나로스 이 녀석 고기 빨리 125개 모으자 고기 모으면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까 마스터웨이 같이 하면 돼요? 아아 이해가 이해가 좋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야비롭게 나중에 들어오란 얘기죠? 킬 먹으러 들어오란 얘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25개 일단 모아 흑성을 선택해라 흑성을 선택해라 완전 비열하게 흑 114 2번 찍어야 된다고? 어 2번 찍었지 깜짝이였어 이걸로 애들 다 묶는다 이걸로 애들 다 묶는다 이걸로 애들 다 묶는다 뭐니 왜 고기 안나옹 이거 뭐 타고 다녔 뭐 타고 다녀? 구름 타고 다니는거야? 얘네 고기가 안아 125개 빨리 모아야 되는데 얘네 숨어있어 바텀에 한 명 보인다 내가 바텀 좀 먹고 고기 좀 모으고 있어요 아! 여섯개! 고개 여섯개 없나? 여기여기 두개만 더! 먹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빠딱 커졌어! 저거 진짜 진정한 도살자대 동등이 커진거봐 이제 다 모았어? 이걸 빨리 모아야... 아까 모을 수 있었는데 안 모으면 뭐 그런게 있는지 몰랐지 들어가는거야? 아 뭐야! 아! 똥망했다! 들어가자마자 손싹당겨버리 기다리고 있었어 헐 뭐야 끝난...끝난... 왜 따라왔냐구요? 아 나 들어가길래 나 다 들어가야되는줄 알았지 서둘러라! 저기 액을 공격하곤다! 버틸수있나? 못 버티겠는데? 어...좋아요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어디가냐 지금 지퍼리는데 빨리 뒤로 안가? 뺏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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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리아는 무적있어서 들어간 다음에 본 다음에 나오는거야? 어... 놀랐지 재밌다 근데 도살자 도살자 한 번 더 하면 잘할거 같은데 3연패네? 다들 왜이렇게 잘해 아 이게 들어가면 안되는거구나 아 나 들어갔길래 들어간줄 아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한판 남았나요? 이번엔 좀 잘했는데 판단을 못했어 다 들어간다 들어갔어 완전 딜러네 맘에 드는 딜러야 다시 참가 임시로 갈게요 두판 남았나? 한 번 털리면 끝이다 이거 완전 역전당하는데? 그쵸 한 번 전멸하니까 그냥 끝나네 완전히 한 번 털린다 한 번 털린다 됐다 나 친구 없지 여기 이거 채널이 맥이 걸리냐 어떻게 아는것들한테다 택배기 한 번 털린다 아주 한 번 털린다 너무 털린다 여기 그쵸 그쵸 이 아 저거 이거 이거 그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받은가 친구 받았음 친구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친구 보기가 있어서 됐구나 오케이 됐다 이번엔 뭐할까 1 2단 갈게 나의 증오는 끝이 없다 1 2단 오토바이 이거 뭐야 아까 뭐 박던데 이거 말크리온 대사 힐러 한판 하자고 힐러 한 번 할까 리디 한 번 할까 리디 저기 있는데 조합 좀 맞추라고 아이 대충해 빠던데 얘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지면 되지 어 이런 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마르카니스 어떤가요? 탱커인데 딜도 잘나와요 우리 지금 탱커 없죠 탱커 내가 해줄까 탱커는 내가 할 수 있어 탱커는 내가 할 수 있어 트레이에서 얘 둘을 딜러하고 지원 가고 탱커가 없네 탱커 중에서 뭐 할만한 거 뭐 있어 내가 탱커 해주자 어 애들 프리딜 할 수 있게 탱커 뭐 있어 디바 탱이야? 아르타네스 탱이야? 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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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딜러 아닌가? 얘 탱커였어? 어쩐지 딜이 안 나오더라 옛날에 몇 번 했었는데 레벨 좀 될 거나 아르타니스는 광전사라고? 질럿이잖아 광전사가 질럿중에 좀 짬밥 좀 되는 질럿 아니에요? 좀 센 질럿? 야 저기 9레벨있다 보이시죠? 오니겐지? 저기 한명있어 형 93레벨이야 우리가 질수가 없어 뭐야 나보다 레벨이 낮은사람이 있네 우리팀에 발라? 저쪽에 22레벨도 있어 400레벨 있긴 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어? 우리가 이긴다 저 일리단이랑 아르타니스 어? 나도 아르타니스인데 아르타니스 시설을 들고 다 한정도 아 아르타니스 오토바이 타고 났다 허허허허 어깨 웃음하는거같뎅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적처 CC 일반공격한 1번 돌교병 처치해야하는데 처치 많이 안할듯? 내 스타일상 전투스타일이나? 질주 보호망 2영장 데미지 중 아 자리받고 E스킬 잘써야돼 이거 맞아 2영장 2영장 죽여버리시고 좋습니다 2영장 여기 근데 뭐하는 맵이지? 올라가야 돼요? 바텀 내가 먹긴 먹어야지 어어 안좋아 아깝다 죽일수 있었는데 자리받고 아 2영장 할만한데? 질럿? 역시 질럿이야 질럿러지 가자 죽어어 그렇지 자리바꾸기 2영격 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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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민망쏘사 시누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누기를 차지하심시오 시누기 차지 시누기 차지 시누기 차지 1,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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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았다 트레이즈가 잡았어 시누기 쓰러졌습니다 신웅이가 가동되었습니다 스노디 아 마나 아 이게 마나있어? 진로신 무슨 마나를 써 마나수정 마나수정 깔아 밑에 하트는 뭐야 특성 아 아 아 아 짧네 아 아 바보아 부모 헬스왕도만 재사용되기 시간간 아 여기 마나했다 자리 바꾼다 아 어 딸피 와 1,2단형이 우리팀인데 이거 완전히 어? 아 저 딸피 잡았어야 되는데 미리 때리다 가지 또 싸냈으니까 빠르다가 갔다 아 까비 아 납치만 잘하는 게이디겠네 이게 밑에 하트는 뭔데요? 뭐야 저거 디바씨 깜짝이야 뭐야 저글링 저글링 뭐야 이거 뭐지 자 가디언 떴다 가디언 큰일났네 이거 네이스라도 뽑아 빨리 가디언 떴어 가디언 질러주니까 가디언이 무섭네 정신이네 아 아 아 아 으 아 7레벨 이상공간기 경조속도 증가 후속탕 1번? 아니면 4번? Q 도중에 2도 된다고? 어 그래? 2번? 2번? 어헝 자리만 보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힐링이 녀석들 집어먹을라고? 오케이 왜 안때려 때리다 말아 이거 왜 구속을 안해 우리도 가디언이네? 우리 적으로 싸우는거구나 서로서로 이건 뭐지? 비가 쳤나? 이..이..이거 안정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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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저그를 가서 하는겁니다 요새 성체계 공격받은 우족공족이 간거야? 아아 아까전에 보호박 그거 맞아서 그냥 싸우는거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이겨미껴 대가 없으면 위험해 뭐야 안전하잖아? 이거 뭐야 자폭? 호호 자폭기 아아아아 그럼 돌아온걸로 치나? 야 야 굴 찍었다 굴 뭐 찍어요? 아 네대박 저거 쫓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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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쫓자 릴리 와 디바 와 디바 인속 좋네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야 커맨트센터 커맨트센터 아 커맨트센터 저거 어이가 없네 하 커맨트센터 쎄 커맨트센터 저거 극허했네 그 공격 붙였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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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라고 저거? 이게 벙커야? 아 벙커네? 개커 이씨 맞네 터렛도 있단 말하네 벙커였어 코맨트센터 뭐 다음 예상 요리를 오바 너로 오바 아 카라진 뭐야 이거 함 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쫘쫘아아아 Predeer라아아아 싸우면 안되는데 왜 썼지 우리? 이거 쿨이 금방 돌아온다? 나이스 시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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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야돼 밑으로 뭐야 이거 미리끼리 싸우고있어 어? 뭐가 지나갔는데 기분이 나신가 아 이 새끼 안맞아 자부야돼 자부 저거 뭐야 왜저래 왜 뛰어 형아가상 내꺼 아니잖아 디바앱 깽뚱띠 아 이걸 쫓아라 일리단을 쫓아라 만년 동안 갇힌 녀석 쫓아 아 사명격 갈까 사명격 짜오야 뭐야 아 이게 안맞아 퓨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생각보다 착침맨 뭐야 이거 이거 왜그래 이 착침 1번이나 3번 2명 땡기기 땡겼다 뭐야 너무 바로 땡기 똥마라 그래도 좋았다 잠깐 멈추는 효과가 있었어 좀 갈때쯤에 땡겨야지 뒤로 오겠구나 이스크로 나갔어 냉독 중점다 나 이 새끼 왜 비활성화에요? 아 아 마나가 없었어? 맞다 얘 마나 킬이 됐어 밀어보죠 밀어보죠 나 빛마나 좀 알잖아 뭐야 저거 잡풍이야 1mm 2mm 3mm 남순 막 baj 이겼다 이겼어 좋았다 쳤어 우리 한판 남았다 이제 좋은데 아르타니스? 착친맨 몰랐지 몰랐지 우리팀 다 잘했네 우리팀 카드 3개나 뜸 저거 어디갔냐고 저 땡거잖아요 돈 받았다 이거는 왜 안줘? 이거는 왜 안주냐 이제 안주네 상자도 주고 그러던데 레벨업해야 상자 주는건가? 아 맞네 100레벨 대하 특급상자고 150원도 주고 테스트완료함 수고들 하셨습니다 망파 한판 가죠 승리파 좋았습니다 참가 임시영 그쵸 평화에 사람들이 점점 줄고있어 에세지 목사는 왜 자꾸 뜨면구요? 해가 이거 어떻게 없어 그래? 왜 안없어져, 잠? 치워! 안쳐줘 아까 이게, 이게 한 번 치워줬는데? ESC? 아, ESC잖아? 오케이 한 번 나가셨는데요? 야, 자동선택은 아니잖아 그만큼 자신 있는겁니까? 이거 친추해야되죠? 즐겜 누님? 누님으로 친추하자 쓰읍 친추 받아주세요, 뭐야? 친추 안되는데? 설마 닫았나? 안경설이님, 친추 받아주세요 이 사람, 이미 3레벨인가? 한 번 더 초대해야될 듯? 어? 뭐야, 멈췄어 뭐야 안 돼, 한판 남았어 시공이 터졌다 시공으로 갔어 흐흐흐흐흐 열판 금방 하네 아프니까 티비님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씨앱 씨팬님, 홍달님 1개월, 2개월 구독 감사하고 이베서불라연님도 구독 행복나라풍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파티 다 어디감? 없어졌네? 아까 그 파티 맞나? 노래 왜그래? 왜 아리라우냐 침부셔틀? 그래, 한 대 노래 왜그래요? 누가 튼거야? 내가 튼건가? 내가 안 틀었는데? 막판은 울리단 엘리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내가 좀 할 줄 알아 해도 1개월 1개월 2개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들이 안했다고? 응.. 바로 뜰까봐 레디 푼 거 같아 뭐야 이모티콘 같은 것도 있어 히오스가 많이 바뀌긴 했구나 이거 뭐야 네이톤인줄? 흐흐흐흐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도 이모티콘 모집중이거든요 저희 방송도 혹시 이모티콘 만들어주실 분 있으면은 이모티콘 만들어주세요 트위치인줄 리니지M 할거냐고? 리니지M이요? 몰라 재밌을거 같애? 왜 안걸리냐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카라지 멋있다 리니지M 안겜이라고요? 리니지M 안겜이라고요? 리니지 재밌는 게임이에요 일단 중요하 recomend하지만 나중에서 현실이 너무 심하고 뭐 통제 다 이런걸 해서 아까 변질되긴 했지만 게임 자체는 굉장히 치열하고 꽤 재밌게 했었어 어렸을때 어렸을때 아직까지 하는게 좀 의문이지만 리니지1 같은 거는 괜찮았어요 제가 두번 사기당하기 전까진 핼흐흐흐흫 두번 사기당하기 전까진 근데 뭐 통제라든지 너무 심한 현질이라든지 이런게 좀 약간 게임을 변환시킨거긴 하지만 맘게임은 아니야 잘만된 게임이야 리그잉 하지만 사기만 안당했더라도 제가 첫번째 당한 사기가 내가 그때 3일돈가 4일돈가 아무튼 있었어 되게 힘들게 맞춘건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내꺼보다 꾸진거를 딱 땅바닥에 던지면서 야 너 이거 없지? 막 이렇게 되게 유치하게 도발하는거였어 아 나도 좋은거 믿는데 한번 보여줘야겠다 딱 보여줬는데 없어진거야 칼이 투망 사기당했어 투망 옆에서 투망 투명망도로 있다가 먹은거지 그런 그런 사기에 그건 내가 이상한거 아니야? 멀리서서 괜찮을줄 알았지 그거랑 그거랑 또 하나는 뭐였더라? 하나는 마을 경계선에서 마을 경계선에서 내가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래 걔가 나 치는거야 어 괜찮았어 나도 쳤는데 경비원인들이 나 공격해가지고 죽었는데 템이 떨궜었나 쩔앱땐인가 야 야 왜 안걸리지? 뭐 잘못된거 아니야? 계속 잘 열리던데 야 왜 갑자기 고급됐어 아까 좀 무조건 걸렸는데 야 저격 없냐? 저격해라 치료됐다가 다시 열릴게 내 증오는 끝이 없다 어 플레이 셰프가 자러갔다고? 흐흐흐흐흐흐흐 오김큐형 원래 더 안잡힌다고? 그래? 바로바로 잡히던데 서버 터졌나 설마? 아 나 한판 남았는데 빨리 빨리 합시다 디바 디바 받읍시다 딱 한판 남았어요 한판만 하면 되는데 디바 받는데 딱 한판만 하면 되는데 조합상대도 비슷하게 매칭돼서 자리야바리안이 애매하다고? 그게 무슨소리야? 우리 고른구에 따라서 상대방이 걸려요? 우리 고른구에 따라서 상대방이 걸려요? 그런게 있어? 바리안이 사기야? 왜 안걸려? 아 투탱이라 상대방은 투탱이 없어서? 크리스네 오랜만이다 어? 빨리 끝나면은? 백은 한판 하려고 그랬더니만 한판 가야겠네? 셰프님! 아 걸렸다 더 걸린줄 알았네 나의 일리단이 무서워서 이게 조합에 따라 상대방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그런게 있나보니 우리 조합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냥 겐지나 트레이서 일리단 고르면은 비슷한 애들 잡혀주니까 할만하겠네? 아 상대방 레벨 높은 사람 별로 없어? 오케이 저기도 바리안 있다 야 우리 바리안 뺀는데 왜 저기에 바리안이 있음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허허 어떻게 된거야 쟤네 바리안 있는데? 나와 바리안이라는 사람 나와 바리안도 재밌어 보이던데 바리안도 재밌어 보이던데 크롬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꿋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크롬이 크롬이 하면은 제가 뭐야 외국섭에서 게임하는 기분이야 한참 있다 스킬 터지 쓰읍 아 일리단 궁 뭐 찍을까? 어? 탈퇴 찍을까요? 아니면은 그거 뭐지? 쫓아가는거 찍을까요? 쫓아가는거 찍을까요? 쫓아가는게 간지긴 한데 탈퇴가 제일 좋긴 하죠 탈퇴가 제일 좋긴 하죠 탈퇴가 제일 좋긴 하죠 쓰읍 멋지것들아 내가 그게 뭐였지? 큐가 여기 넘어가는거고 힙쇼기가 이거고 회피가 피하는거고 이거 뭐 찍어요 보통? 2번? 힙쇼기 공격력 증가 힙쇼기 공격력 증가 이거 때리면은 피가 찰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맵이 무슨 맵이죠? 평범한 맵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맵 다 되겠다 저 힙쇼기 공격력 이 겸은 한번 탈퇴가 그 땅에 이 겸은 이미 이거 때려서 피채우고 때려서 피채우고 요런식으로다가 Q로 들어가서 W로 나오는것이요 바텀? 야 바텀 왜 아무도 없냐 바텀 내가 가야되나? 바텀 내가 바텀 가야돼? 아 오케이 아으 멋이 있어 1,2단 오토바이 타고 다녀 불쌔야 불쌔 시바나스? 아 죽을 뻔 타원 아 뭐에 데미지가 달아있지? 실바나스가 원거리죠? 어? 왜 안먹어져 나 안먹었는데 원거리에다가 저거 이속기술 있었던가? 저거 아까전에 그거 저거 카라짐은 가고 내가 1대1을 하는거죠? 실바나 위로 올라가셈 위로 카라짐님 위로 올라가셈 나 혼자서 가능함 아닌가? 둘이서 하는건가 원래? 여기 한명인데? 턱섬을 선택해라 친구든 저기든 친구한테 쓰기 2번 맞죠 이거? 어? 왔다 한명 왔다 다행히도 닐인가? 아 뭐야 되잖아 크롬이 동물 인디다는 왔다갔다 하면서 뒤에 몸 약한 애들 있죠 개를 놀아주면서 흔들어주는 약간 갠지 암살자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정말 저기서 나오 오 클릭 오케이 왼쪽에 있다 한번 만날거야 중간에 끊는거야 너 실바나스 벌써 올라왔네? 네 구나케 오케이 요렇게 몸 약한 놈들 요렇게 계속해서 물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회피 회피 아 일리단은 좀 할줄 알아서 완전 야비롭게 까마귀 먹었으니까 원래 자리로 가야지 포탑 포탑 돌비에요? 오 그래? 사냥꾼의 맹습? 3번? 2번? 아 바닥에 안보인다 내가 안할.. 내가 할때는 잘 보이는데 상대방의 상대방이 하는 크롬이 안보이네 잘 동물 생겼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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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바였죠? 근데 왜 애들이 잘 피했지 내가 그냥 못맞춘건가보다 흐흐 상대방은 상대방을 하니까 엄청 안보이네 바닥을 머리에서 코칭하라고 했던거구나 와아 딸피 많다 다 내꺼 다 내꺼야 일단 오바하지말고 크롬이 궁 벌써 찍음? 크롬이지 크롬이지 죽었고 뭐야 까마귀 벌써 먹음? 우리가 먹었구나 10렙 찍어야되죠 좋았다아 너무 쉽다아 10렙 돌진이 멋있거든요 근데 효율은 탈 때가 좋긴 한데 뭘 찍을까 돌진은 개구림 1초밖에 어 스턴이 안되고 나중가면은 광역스턴 되긴 할텐데 사냥 어 이번이 재밌긴 해 재밌는거 같거든 우리가 오바하지말고 사냥 오바하지말고 아하.. 하하하하 오 힐 좋았다 몇 진하군의 아! 아! 그만! 도망가자 야 아르티나스 진짜 안 죽는다 보호방 때부터인가? 개 노려야 되는데 그게 느끼가 쫌 자꾸 애매하니 그게 느끼가 쫌 자꾸 애매하니 오우 발사가 좋았다 아! 뭐야 아아 좋았는데 칼 때 찍었으면 지금 눈 좀 잡았다 그쵸? 이제 내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을 것이여 Q하고 바로 더블로 쫓아가는 돈 뺐으면 되는데 크로미한테 열람하자는데 75% 가자 가자 1,2단 이거 사거리 엄청 멀지 않나? 이거 사거리 엄청 멀지 않나? 리리 첫 잔 돌릴 때 아 그래요? 스턴이나 끊어지나? 오케이 2번 조명한 일격 3번 콜란 스턴 BLUE 3번 스윙 2번 스톱 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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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로봐로 아 되게 아프다 아 엄청 아파 당하니까 진짜 아프네 미드 미드 아 아파요 바디가 이렇게 쎄 까마디 밑에 있잖아 아 잘못쌌다 미디 앞으로 쎄어야되네 아 아 así 안 죽는거 봐 아르탄은 아르타스 진짜 안중인다 미디아트 쐈어야 되는데 이거 밑전 드러나나요? 한 번에 또 욕전이야 동시에 처려야돼 밑전 드러나나여? 밑전 드러나나여? 아르타스한테 사냥하는거 처음봤다고? 질렁녀석 때리면 맞아야지 지가 탱커라도 딜탱인데 근데 안죽네? 도우마기 자꾸 리셋대는듯 시가 갑시다 사냥 갑시다 사냥 갑시다 도우마기 싸운다 아이고 큰일인데 이거? 크로미? 잘하는데 크로미? 어디갔어 니디부터 잡고 그 다음에 크로미 콩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려 크로미 선풍은 단단하다 이따 미끼들어가 아 아퍼 아 죽을 뻔했다 나 이렇게 작아졌어 뭐야 아 아 크로미 안보여 온다 천천히 들어가자 우리 자리에 없는데 아침이 터 childish 춥고 길고 리빙 정신 못차리죠 위로 이따 적둘 지막하자 틈막 이따 지det 릴리 아니면 크롬이만 잡았다 집에 저 집에 안 막아도 돼? 맞고 용병캠프 릴리인줄 알고 크롬이 잡았다고? 솔직하게 말할게 맞췄어 릴리인줄 알았어 들어갔는데 크롬인거야 그래서 피했죠 괜찮았어 둘 다 쪼끄매가지구 헷갈리게 이 용병캠프에 점령합시다 들어가보니까 크롬인데 나쁘지 않았어 아 공간이 없는거거든? 아이씨 와 죽을 뻔했다 방금 쭉 딴거 뭐야? 해피 눌러서 살았어 방금 쭉 따랐는데 피가 야 우클리 우클리 까마귀 응 반년 동안 능어리져운 징을 보여주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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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저기 나만의, 실수가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아! 아- República. 들어갈까 하다가 봐줬다 그냥. 엉? 오바한 것 같아서. 아아! 아아! 아아. 이거 궁이 이렇게 빨돌아. 빨리빨리. 흠.. 지금 남게 아니라 뒤로 가는게 맞는거같아 특별정부 갑자기 잘한다길? 몇번 해봐서 일리다는데 앞에건 다 처음하는거잖아요 근데 뭐 게임이 의도가 없으시네 이러면서 처음하는데 다 그렇지 뭐 역지사진하는걸 알아야 할거지 아씨 우리한테 때렸어 흐흐흐흐흐흐흐 슬바라스나 데일라고? 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뭐야 아 뭐야 어디서 왔어 야 졌네? 뭐야 다 졌어? 우리는 복수할것이다 가리나 사기네 이거 뭐야 응? 큰일인데 사냥사거리 이제 무제한이예요? 아 이거 지나요? 야 왜 야 끝난게 끝난거 아니지 저주를 거둬노라 저주라 생각해 저주라 생각해 야 크로미 잡아 크로미 무한사냥 간다 이거 어디있어 크로미 크로미 이거 욕전할수있나? 아리아는 안되겠지? 잘싸워야되 진짜 마지막 한타에요 이거 이거 이번 한타치면 끝이야 무조건 리리 크로미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 정도 미리 보지말고 크로미 봐 니리는 그냥 포기 니리 잘 안주고 크로미 보면 크로미가 딜을 못하거든 나를 맞추던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딜을 못하기때면 차라리 크로미 보느냐 있겠죠 오 이거 우드 먹은건가 얼마 먹었어? 안돼 우리 보석 포기지마 아 아 우리 우물 뽀개졌어 밑에 있다 아 탑에 아르타니스 있는데? 갈라면 가야되는데 탑에 파괴 다가 다가 어떻게 해? 까마귀 이 쪽에 밑에 있는 거 아..둘이있어 아..둘이있어 뭐야?둘어? 끝났다 재밌었습니다 궁을 왜 안쓰냐고? 궁 별로야 쫓아갈 때가 좋은거지 1초인데 네 수고하셨어요 아..릴이 붙어있으니까 진짜 안죽는다 어우 나이스 포버사이트 드디어 훌륭합니다 이번경기에서 5일만 죽었습니다 비슷한 플레이어들의 평균 6.4보다 적은 디바 좋음? 2초 같이 하신분도 고생하셨어요 5판도 하면 상자 10개 준다고? 거하고 전립품 상자 받아가라고? 이따가 나중에 일단 오버워치부터 디바 좀 확인하고 .. 쉬.. 가끔하긴 괜찮아 왜냐면 약간 좀 뭐라 해야되지? 편하게 할수있어. 게임이 부담은 없어 스킨 zip? 바닥다 경찰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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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자, 잠잠 무기 뭐임? 오, 호루라기도 있네? 이건 자폭하면 뭐 이렇게 나오네, 어떻게 나오나? 좋다, 좋아 흐흐흐 좋습니다, 소가나 좋습니다, 신발 뭐야 치마 안쓰면 더 이쁘다고? 어? 원래 여경 바질걸요? 치마는 활동적이지 못하잖아 바지로 하는게 경찰 하는게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좀 허무하다? 먹었는데? 경찰 디바 먹었는데 한판 할까? 왜 좀 허무하냐? 한판 하고 갑시다 약간 허무하네 디바는 먹었는데 왜 좀 허무하지? 한판 하고 가자 뭔가 허무해 비꼬무 경찰로 한번 해야죠 혼자 타임 왠지 상술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잠깐만, 나 이거 방제 바꿔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짜리다 영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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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젖어졌다고? 멈춘 스크롬 스크롬 정서 X2 옳아 도재 저리 애플 minimize vorne 가즈아 윙차오지마 으잉 자동차로도 변신하면 좋겠다 시프트할 때 자동차로 변신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좀 그렇겠죠? 나 1인칭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너무 안에 들어있다 전크래그 있어? 전크래그 있어? 버스 걸릴 재인자 아 뭐야? 아 아 뭐야 되게 먼데 이게 땡겨지네 미용 미용 소리 나네 거점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순연총? 방어 맥퓨스트 참고 한조잖아 어떻게 안하고 그냥 포기 포기인가보다 포기 아이씨 내가 야 살렸어 메르시? 아하 메르치 살리는거에 맞춰서 공쓴건데 걷자 걷자 아이씨 왜 자꾸 터져 엉크래식 엉크래파라한조라구 로봇다 아직인가 벗겼다 벗겼어 흐흐 음 좋아요 경찰차가 많이있구만 어디야 정글야? 폭탄폭탄 솔져있거든? 솔져 잡음 총 하나 경찰이닷! 경찰이닷! 흐흐잇 흐흐잇 입력 아래를 위 위 아래아래하면 입력하면 풀렸으면 좋겠다 손에 흐흐음 으흐음 뚫어머시지 천상복궁월려 궁있거든요 마지막궁 애들 들어올때 궁쓰자 들어오보든 아 아퍼 너무 아퍼 우리 힐러팀 다잉네 자리야 궁있거든요? 자리야 저기다 싸라! 넌 궁속해 왜 안오냐 저놈들? 너네도 한번 쓸라고? 오우! 와가 태키호크라이! 어 왜 여기 다 죽어 잉 어엇대안대 아아아아 아삭았다 난 뇌살을.. 어 이거 위험한데.. 아아아아 동방아 정글렛 궁에 3명 죽음 아 나 궁도 못쓰고 메이야 좀 버텨 메이 메이 메이메이 형 왔거든? 좀만 아이고 아아 궁 아끼다 망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삽입하십시오 아까 궁을 입구에 박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입구에 박으면 다 숨어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숨을 때가 많아서 엄청 숨지 자리야 궁 아니면 애들 들어올 때 맞춰서 썰라 했지 입구에 박으면 다 피한다니까? 어? 맞아요 그리고 죽여도 의미가 없어 입구에 있어 왜냐면 3분이나 남았는데 그거 죽이면 다음에 우리가 더 위험해지 오히려 저 녀석들이 궁을 쓰고 들어올 때 죽여야 이득입니다 궁과 궁을 교환을 해야되는데 입구레쉬 죽으면 그냥 다시 오는데 그럼 걔네들 궁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내 잘 들었고 아껴서 못쓴거보단 낫다고? 조용히 해라 흐흐흐흐흐흐 맞어 그냥 못쓴거보단 낫죠 나도 내가 못쓸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이건 맞아 갑니다 팟지 뜹니다 에이거점을 정리하십시오 에이거점 점령지 에이커 고장마! 이런건 수없지! 얘들아 들어와! 아아 뭐야 아나이씨 아아 터져버렸네 deutsche, 한국이 과학원 Mon룡에 extra 도착할 것이다 그래도 대단한 홍보를 잃어버린다는 지점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도 할수있다 와 뭐야 아 왔는데 로버트 로버트 왔는데 아 랄라를 향하여 다시 한판 해보자고 뒤로 딱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입구가 뚫려야 되는데 입구로 가야겠다 입구로 갑시다 메르스 두고 있어 두고에서 다시 가 근데 한두 이런거라 보인다? 흫 와 나는 넘치면 안되는데 뭐야 뭐야 으음 궁이거든요 이거는 일발 역전 궁밖에 없다 뭐야 아 똥망압 10포트 눌렀는데 10포트가 없어서 10포트 궁뎅 했거든요? 근데 10포트가 없어서 그냥 궁뎅 방패로 막아버리 똥크망 고싹 고싹 ốt 그때 딱따 떴다 먹었다 흠 흠 나의 길 먹음 먹음 겨우먹음 흠 흠 오예 아...이거 몇뿐 남았음? 어...뭐 써야되나? 잡으면 게잎 망치가 우리 망치가 아니구나 이때 궁있으면 좋음 한존 잡았으면 다음 궁때 가면 되겠어 얘는 죽었죠 지금 좀 이따가야 돼 한조, 솔져 오른쪽 리퍼를 왜 하지 지금? 리퍼가 힘들텐데 지금 내가 2층 가져야 되는데 안 죽었죠 리퍼? 뚫어보시지 마치 점클이 또 나왔어 방어 100% 방어 100% 와나 태큐 크라이 엉 총알 하나도 놓치지 않아 반나 없어 우리 궁은 다 있거든 우리 궁은 다 있거든 망했다 아 아 어색 걸려가지고 똥방함 바로 궁 쓸걸 그랬나? 못 내려오게 궁 썼으면 도망갔어 어떻게 궁을 맞춰야 되는데 도망갔어 도망갔어 죽으면 안되지 도망갔어 자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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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 2 한참가믄 너도 쌌는데 터지는거야 왜 저것만 교환 좋았는데 이건.. 이건 사기야 교환 지렸는데? 제자리에서 터뜨릴건데? 몇분 남았어 1분? 일단 뚫기만 하면 무승부 그 다음에 한번 더 자식하네 어떻게 뚫지 이치는 못 뚫겠어 이뻐야 이거 디바 다 봐라 아 안누고있어 아나 아나yson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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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무도 안전거구야 맨날 아가리야 잡았고 죽여 로고트 몇개야 미친 부착 아아악 치열했다 굉장히 치열한데요? 장난 아닌데요? 나 왜 내 궁을 한번도 안맞는거야 난 왜 내 궁을 한번도 안맞는거야 최고의 플레이 바랄날을 향하여 류여 와라 테키오 크라이 다가가 뭐야 나갔네 트위치엄 트위치로 오세엄 아 다 나갔네 아프리카는 오프라인이야 뭔 트위치 노노 트위치로 갔음 트위치로 오세요 거기 오버워치 방송 노말 흐흫 음 안송아 수고해 디바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 번 하는 걸로 할게요 경찰 디바 하이라이터 팥지 켜놓고 한 번 가야 되는데 안 속는다고? 아니야 저거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어 트위치를 몰라 트위치가 인지도가 좀 약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주세요 트위치 게임방송은 뭐요? 트위치 아니 게임방송 트위치 아니야? 게임방송 다른데 많이 없잖아 화질도 좋고 쓰읍 안그래요? 히오스 재미있었어요 이제 히오스는 미국행이네요 정말로 슬픕니다 아 뭐 또 미국행이야 또 할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말로는 맨날 미국행인데 결국에 히오스 뭐 할때마다 계속하고 있어 나 지금 90몇레벨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 레벨 높아 어? 히오스에서 자꾸 오버워치 같이 뭐 하는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버치도 요즘 잘 안하긴 하지만 뭐 할일이 많이 있어 뭐 할일이 많이 있어